어제의 승리로 5위 탈환에 성공한 랜더스 그리고 9회 초 쇠기 트럼프의 주인공 오태광 어제 아임파인 땡큐는 홈런 예고였나요? 언제요? 언제였어요? 침대 운영장에서 언제 그랬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아임파인 땡큐 앤니우 침대 운영장에서 침대 운영장에서 아...아...아...아...아...아...아...아니야 아니야 진짜...그냥... 팀이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좀... 최선을 다했던 게 결과로 좋은 게 익혀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떠세요? 하와유? 아임파인 땡큐 주은이 찍어주세요 어제 경기에서 최지호는 공격에서도 동점 득점과 적시 2루타를 기록하면서 롯데킬러의 면모를 과시했다. 더블헤더 1차전 경기가 시작됐다. 랜더스의 가을야구를 응원하는 모든 이들의 간절함이 뜨거운 응원 열기로 전해지는데 랜더스의 타선이 경기 초반부터 터졌다. 1회초 2-4-1-2로 득점 기회에서 어제의 홈런 타자 오태곤이 적시타를 때려내며 선치점을 뽑아냈다. 3회초 기사가 부담스럽다던 최지훈이 자신의 이름값을 방망이로 증명해냈다. 데뷔 첫 만론을 시원하게 날려버렸다. 그리고 7회초 최주환이 투런포를 쏘어올리며 승리에 쐐기를 박았고 고해에는 이흥련이 투런포를 쏘어올리며 대승을 자축했다. 14대 4로 대승을 거둔 랜더스는 4연승을 달리며 승률 2모 차이로 두산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섰다. 사직 야구장에만 오면 맹활약을 펼치는 최지훈. 그런데 오늘 이곳에는 누구보다 간절한 응원을 보내는 부모님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응원에 약속이라도 하듯이 데뷔 첫 만론 홈런으로 응답한 최지훈. 그 순간을 직접 지켜본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울었죠. 평생 처음이니까요. 야구 13년 넘게 하면서 처음이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말로 홈런을 쳤다는 게 너무 기특하고 감사하고. 지훈이 아마 부딪혀서 울고. 지훈이 야구 인생이 싹 지나가죠. 포메기 때부터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아마 지훈이 야구 인생이 최고 겁니다. 프로 2년 차 최지훈은 빠르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그만큼 팬들은 더 큰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뭐가 한 곡이냐면. 이 지훈이 유니폼을 들고 계신 분들 앞에서. 알로 홈런을 쳤다는 게 뭔가를 크게. 고원한 기분이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고마워 사랑해 지훈아. 롯데와의 3연전에서 2승을 거두며. 랜더슨은 공동 5위로. 가을 야구 최후의 방어선을 사수했다. 어머니 웃었대요. 해리는 거 보고. 저도 울고 싶습니다. 2차전이 너무 힘들어서. 이길 수 있어서. 어머니 오신 날 두 경기 다 잘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어머니 한 마디. 아프지 마시고. 금방 잘 챙기시고. 걱정 좀 덜어놓으시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모든 경기에서 모두 승리한다는 각오로 싸워야 하는 선수들은. 지금 가을 전쟁이 나선 전사들이다. 아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부모는 쉽사리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가을 야구라는 피말리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다시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그저 뜨거운 응원의 마음을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아프지 마시고. 한 경기 한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죽을리면 다 빼야죠. 한 게임 한 게임 더 중요해서. 오히려 더.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시기. 찹찹한 가을 야구들을 맞으면서 야구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좀 말했어요. 11명이 다 나가 있다고. 다 나가서 무실총 다 전쟁했다고. 해야죠. 최대한 점수 안 주도록 노력해가지고. 이제 힘이 좀. 좋은. 승리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을 야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승리를 많이. 가져와서. 꼭. 가을 야구를 할 수 있게. 가죠.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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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